잘 잤어? 약 한 번 먹읍시다 아 여기와 오 잘 먹었다 꿀떡 약도 잘 먹어요 우리 미연은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이렇게 먹으면 양념이 진짜 웃기지 않다 진짜 웃기지 않다며 진짜 웃기지 않다 진짜 웃기지도 않다 너 웃긴다 너 요즘 소파를 사람처럼 써 레옹이 레옹아 코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진짜 웃기네 너무 웃기네 귀여워 쭉쭉이 한 팔 할까? 우와 쭉쭉쭉쭉 귀여워 죽겠네 진짜 귀여워 내가 미유 똥 싸는 걸 왜 구경하고 있는데 도대체 쑥이네 똥냄새에 바로 반응하는 공기청정기 왜? 림니옹 무슨 일이예요? 손잡이 자기야 띠카소 띠카소 래웅이도 좀 놀자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우리 미유가 래웅이! 아니아니 래웅이 자 모르니 띠카소 아 띠카소 띠카소 아.. 아.. 새 건데.. 하.. 어쩔 수 없다.. 너희가 이렇게 짧게 잘라먹었어.. 어쩔 수 없어.. 짧게 놀아.. 아.. 진짜 뜯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.. 와.. 좁해 좁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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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옹이가 다리 가까이 가면 약간 무서워하더라구요.. 너무 웃긴다.. 왜.. 뭘 말하는 거야.. 왜.. 뭘 말하는 거야.. 왜.. 뭘 말하는 거야.. 오차까 레옹아.. 왜.. 오차까 레옹아.. 아.. 아이고.. 미안.. 아이고 귀여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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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팔자 좋다.. 우리 레옹 그래 맞지 않지 아.. 아.. 뭐해 누리.. 마주보고있어 ㅋㅋ 미유 맨날 피해 우리 미유 리옹이는 맨날 거절당해 어휴 우리 리옹이 미유랑 친해지고 싶은데 맞자 칩 C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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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